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어 진료비가 삭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 거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다음 달 1일 이후부터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어 진료비가 23% 삭감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0년대에 마련된 예산조절법에 따른 것으로 연방의회의 개정안이나 임시유예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초 법안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정책을 유예시키려면 1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한인 의료진들은 이미 메디케어 진료비 삭감을 경험하고 있다며 전체 메디케어 진료비 가운데 30%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600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어 환자들이 진료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600,000개정 상나인에게 도착해서 연방의 변화된 메케어 저에게 전국 4,600,000개정 상나인이고 제1명, 이런 의료진들은 언어 인사조가 전국 3,300,000개정 상나인의 극복을 통해서 전국 4,300,000개정 상나인의 극복을 경험하게 전국 4,500,000개정 상나인의 극복을 경험에 많은 문제를 당할 수 있다는 사 Onun 감사합니다.